벌레 먹어요. 위턴 먹고 가고싶다. 맞죠, 형님? 이게 깔끔하네. 확실히 깔끔합니다. 이제 좀 터갔네요. 맞죠? 이 풀은 튀지 말아야 하잖아. 네, 형님. 얼마 없네. 없습니다, 이제.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났네, 형님? 너무 쉬운 일거리 주셨네. 일부러 이제 형님 일자리 만들어준 거야. 일부러 맞죠, 형님? 일자리를 막. 풀은 대충 뭐. 아까 무송했는데 다 깎았습니다. 깎고 내려왔고. 이쪽 풀은 제 쪽으로 돌릴 거니까 건들지 마라. 여기서 가에 이런 큰 것들, 풀들. 하... 아... 아... 야, 왜 이렇게 우리 주위 서동이냐? 답내도 안 나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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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보지 않으면 이야기 하지마라 쉬운 일이 어디있냐 같이 있는것만으로 온 몸이 간지럽고 죽을것 같구만 얼음을 먹고싶다 얼음물 수영하러 들어가고싶어 포카리보다 얼음물 수영하러 가고싶어 수영하러 가볍게 사실상 벌초라는걸 해본적이 없거든요 해본적이 없어요 이것도 사람 와 되네 쉬운일이 없어요 지금 젤먹고 싶은게 뭡니까 냉면요 시원한 국물을 들이켜고 싶습니다 콩국도 있답니깐 얼음 덩덩 떼어가지고 콩국 좋지 떼고가면 콩국 있잖아 끎끎끎끎끎끎 누운 후옷 추 piles 살찜 배고파 비호야 저거 천에쁘자 저거 저 Y자루 지금 크게 서있는거 저 아니 왜 왜 양쪽에 있는거 빨갛게 꼴보기 싫다 한방 빵쳐라 던져버려 저기로 그 옆에꼬도 꼴보기 싫어 됐다 됐다 저쪽도 다 천에 대겠네 저 잡아라 니하고 형하고 이렇게 한대번 한대번 돌아가면 한번 그만 하겠다 지금 이쪽은 지금 깔끔하죠 다 깔끔한데 저쪽이 좀 남아있네 저쪽에 저쪽이 다 처내겠습니다 엘프사랑님 들어가세요 태양대군행이 왔습니다 저쪽은 좀 남아있네요 좀 있나요? 음 알겠어 아 다시 나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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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콜 와 죽겠네 따갑죠 형님 심장 혈압이 안좋다 고요 와 메뚜기 천지다 메뚜기 천지 바닥이 막 버져버져버져버져버져버 멜뚜기 막 털을만 씻기 댕기네 와 메뚜기 새끼들 형님 점점 땅을 넓히시는 것 같은데 형님 형님 점점 확장하실 것 같은데 형 형 엉덩이 젖었는데 형님 형님 그 땡꼬 때리시면 될건데 가라 돌아가 무슨 팔이가 저렇게 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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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확장 하시는거 아닙니까?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요 개척 하시는거 같네 그냥 하신거 같아요 여포행이 어차피 묘지 주변에 할게 없으니까 이미 다 해버려서 할게 없어요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나버렸는데 어떡하지 마늘 작업 연락해보니까 작업이 다 됐대요 그래가지고 일거리 주신거요 아 형님 아 진짜 저한테 계속 뿌리십니까? 형님 핸드폰 지금 장비랑 흑무덕입니다 지금 딱지도 못하는데 가끔 꺼질건데 흔들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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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는 베지말래요 너무 기 alar가지고 지금 크까지 같이 뽑힌다고 에. 잔디는 하지 말래요 볼이 좀 두고 있습니다 일부러 없는 일자리 준거지 없는 일자리 없는 일자리 주신거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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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한번 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여기가 너무 양지바른 곳이라서 몰래 여기다가 또 묻었대요. 근데 이제 또 그거를 좀 모르셨나 봐요. 정말 좋거든요. 햇빛도 잘 들고. 이렇게 한눈에 마을이 이렇게 논밭이 내려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몰래 와서 묻은 것 같아요. 아까 시청자분 말로는 이 뒤쪽으로 뭐 물 흐른다면서 하던데. 근데 일을 너무 쉬운 걸 주셔가지고 죄송하네요. 그죠 형님. 너무 금방 끝나버렸네요. 힘들고 찝찝하고 간지럽고 미칠 것 같긴 하지만 덥고. 너무 금방 끝나버리니까 좀. 힘들어요 솔직히 이 작업도 지금. 거의 2시간 조금 안되겠는데. 일찍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여기 있던 나무랑 풀들을 죄다 지금. 죄다 깎아냈습니다. 깨끗하잖아요. 없어요 이제. 잡초들은 예초기로 해야 된다고. 너무 길어서. 묘지 흙까지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흙까지 빠져요. 이렇게. 막 파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예초기로 하셔야 된다고. 되찾을수 있어봐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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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해놓고 저는 엄삼용이 엄삼용이 집에 가갖고 엄삼용이 화장실에 뭐 이렇게 토커 내놓은 거랑 뭐 그것부터 해서 방 컴퓨터 앞에 전부 다 깨끗하게 치우겠습니다 예 투잡 뛸겁니다 투잡 투잡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 내려갈 겁니다 모은 돈들은 여포인님이랑 저랑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만나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 기부할 겁니다 예 기부할 거에요 예 3일 화장실 대박인가요 글쎄 기부할 겁니다 좋은데 다 쓸 겁니다 희망이음에 형님 넣어도 괜찮은데 이게 거기도 우리나라 고아 애들 있잖아요 저학년들 1,2학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형님 다 했습니다 캔탱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형님 나오시는 건 천천히 나오셔도 됩니다 싹 다 됐습니다 이게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아 금방 되네요 깨끗하죠 식기실 거 있으시면 혹시 이렇게 비쳐 드릴게요 비쳐 드릴 테니까 형님 식기실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시켜 주세요 형님 바로 출동 투입하겠습니다 형님 빨리 하셨네 깨끗하네 12시까지 못 나오신다니까 형님 일단 식기실 거 눈에 들어오십니까 형님 묘 다 하고 충분히 하고도 나오겠는데 형님 맞죠 예 저기 있었어도 산소만 딱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위에 형님 형님 주변에 계곡 없습니까 형님 강이나 계곡 이런 데 있잖아요 강은 너무 얕은 곳 하류 이런 곳 아 저희 계곡이 뛰어들고 싶습니다 지금 얼음 굴이요 얼음 굴 얼음 굴 양상까지 거시라는 건 아니겠고 얼음 굴이 어디지 말만 들어도 시원하네 말만 들어도 시원하네 와 얼음 굴 얼음 굴 얼음 굴 또 아니고 형님 여기 바로 옆에 얼음 굴이 굴이라고 있답니다 형님 2시 한마리 다 끝나요 네 깨끗하다고 없답니다 형님 한 번 더 비쳐 드리겠습니다 형님 켄트 형님 한 번 더 자세히 제가 멀리서 이렇게 제대로 찍어 드릴 테니까 싹 둘러봐 주세요 형님 시키실 거 있으신 거 다 쳐내고 켄트 형님 찬찬히 한번 둘러보시죠 형님 나무 있는 거 다 쳐냈습니다 형님 나무까지도 다 쳐내고 여기 이제 절하실 수 있게 이 밑에 있는 나무들도 다 쳐냈어요 큰 것들을 이제 이 잡초밖에 없습니다 요 발밑에도 나무까지 뭐 이런 거 다 배냈고 시키실 거 있으십니까 잘하셨네요 형님 없으신 거 봅니다 아우 죄송하네요 너무 일찍 끝나버려서 와 소통이 아니네 네 벌초하는 이 형님들 진짜 대단하십니까 진짜 예초기 들고 형님 와 군대에서도 형님 예초병이 제일 힘들다고 대우 많이 줍니다 형님 예 예 예 예 예초병들 휴가도 막 4개월 3개월에 한번씩 주죠 짝짝짝짝 아이고 저희가 뭐 별로 한 게 없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이 없는데 형님께서 주신 거야 예 예 없는 거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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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아예 굴려버려도 되겠네요 맞네 내려가서 저리 올리고 내려가서 예 아이고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산소 찾아뵙는데 당연히 저라는건 당연한거죠 저를 인사드리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엄삼녀의 집이 토해놓은거 화장실에 지금 미리 해놓으면 또 뭐고 추석에 오셔서 이제 또 벌초하시게 아 아 아 아멘 놔두세요 저 어그로들은 어그로들 놔두세요 아 아 뜨거 아 으 으 으 으 어젯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시나무 아프네 죄다 가시나무네 이게 와 진짜 가시 들어갔습니까? 남은건 형님 제가 쓰러내겠습니다 형님 버리지마 아씨 뭐 밟았어 아 아파 가시 밟았나봐 형 가시 아니다 아니 뭐야 이거 저쪽이 갖고 왔으면 싹 다가갔어 예예 진짜 브라질리 왁싱이다 진짜 이렇게 자쪽 싹 다가가고 있어 가라 여고 들어왔다 아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voting 투자자 놀라라 우와 힘들다 방송하는게 진짜 아 나와서 디디야 열심히 해라 응 열심히 해라 방송이 참 집에서 앉아 방송하는게 참 천국이다 천국 에어컨바람 밑에서 와 진짜 시원한 커피랑 주스 먹어가면서 아 영도보면 깔끔하죠 예 캔터님 이 주변에서 뭐 그거 하고 있겠습니다 몸 좀 씻고 바람 좀 쐬고 그러고 있겠습니다 예 나 오늘 이거 다 미는 줄 알았구만 예 예 이제 저기를 못 빌리셨다고 하셨나 형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물어봐 쓸어내리기도 다 쓸어내렸습니다 와 이제 나무 나무도 다 뜯어냈다 다 배냈습니다 형님 다 배내고 일단 이거 뭐 이제 저 제초기로 이제 미는 작업만 남았는데 뭐 금방 끝나네 형님 2시간만에 어 어 됐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습니까 형님 시키고 있는가 물어봐 빨리 내려가세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저희가 아 일 없는 거를 억지로 만들어갖고 네 억지로 만들어갖고 2시간짜리 아 죄송하네 죄송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형님 절 한번 하고 가세요 네 절 한번 하고 담배 한번 올리고 절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담배는 저 이거 19 emails 예 야 아 아 아 소주도 안 사갖고 하는가 네 소주를 좀 사왔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저도 전 한번 할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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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잡힐겁니다. 이걸 형님께서 이것을 시킬 때 드릴께요 이로 시키실 때 제 소자가 다루고 하시면 이발까지 싹 다 시켜드리면요 이발에 공기 마신다니까 아 그래도 아침부터 좋은 공기 마시니까 기분은 좋네요 3일만에 등산 왔네요 3일만에 등산 왔어요 매일마다 왔어야 되는데 이쪽 길 아닙니까 4일만에 등산 왔네요 아 아따 벌레 좀 봐 징구 징구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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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벌에 쏘였다고 형이? 여기 봐봐 뭐인데? 벌 없었는데 형이 여기 옷에 뭐 있나? 아니 없습니다 형이 아이씨 가시 박힌 것 같은데 벌은 없었는데 형이 한번 보시죠 형이 옷에 박혀있던 가시가 박힌거 아이가? 아 아파라 벌에 쏘였다 아 아파라 벌에 쏘였다 아 벌에 쏘인거 맞습니까 형이? 그 카드나 뭐 이런걸로 평평한걸로 긁어내야 될건데 잠시만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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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로 한번 긁어내시죠 형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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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툭 쑤시나와 보시고 형님 제가 한번 볼게요 형님 저볼까? 양옆에 전부 가시 다 박혀있네요 가시 아닌데 옆에 완전히 가시 다 박혀있습니다 일단 빨리 내려가서 형님 빼시죠 가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깜짝 놀랬다 진짜 놀라셨겠네 자 카드 간식 벌수육 맞나? 아닌거 같습니다 뼈 뼈 뼈 그리우된 뼈 뼈 와 진짜로 카메라 안잡혀서 그렇지 복 아니겠죠? 이 형이에요? 어 어? 복은 없겠죠 형님 말벌 아닌 이상 벌에 쏘였다 하더라도 형님 아니 뭐 마비가 오르는거 아니겠지? 부가 오르면 형님 벌에 쏘인거고 형님 아 붙지는 않네요 근데 붙지는 않아 아 진짜 이 벌레질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 와 끝까지 쫓아온다 형님 와 와 이것도 미쳤나 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어 어? 아 이제 벌레 없네 땀냄새가 나서 쫓아다니는겁네 와 진짜 덥네요 아 아 빨리 엄청 많이 끌고 싶다 리캔트 형님이 일자리 주신 형님이예요 리캔트 형님께서 일자리 주신 형님이예요 리캔트 형님! 아 더워 찝찝해 탈아 탈아 달리면 무너진다 옷에 건우술이 있어. 옷 다 젖었어 지금. 저도요. 빨리 옷 좀 갈아입고 싶다. 씻고. 아 행복해. 와 바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바람 한 줄 안 불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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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까지. 예. 분량 나왔죠. 아. 아. 아휴. 근데 저희가 뭐. 백수가 안 그래도 하면 좋긴 좋은데. 배고다 배꼽이 더 크다고. 덤보러. 덤보러 나와가지고. 무슨 무슨 백수가 먹어요. 백수를 먹어요. 아휴. 저희 뒤에 도시락이 있습니다. 행님께서. 사다 주신 거. 도시락 먹으면 돼요. 정말 저거 먹을 건가요? 저거 먹어도 됩니다. 아휴. 그래서 우리가 뭐. 고려고 하는데. 맛집은 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내려가는 길을 먹어도 되니까. 도시락은 여행이. 어차피. 362집 청소도 가야되고. 닝고님 청소도 가야되고. 지금 또. 닝고 형님. 지금 몇시입니까? 지금. 9시 아닙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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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너무. 홈 hemen 오는걸 것 같은데. 11시 20. 누가. 거기서 nossos 인현 Hall. 그게 너무 나설 것 같으니. 형님한테. 형님. 저희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형님. 점심. 짬 caramel. 나서오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쪽으로 쓰시겠습니다. 식사 하실 거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 larger. they will shine, 쇼. 오늘. 형님들. 오늘. 모두. 처음으로 컨텐츠 해가지고 일당받으러 왔습니다. 가슴이 좀 설레고 그리고 일단 이 형님께서 방송을 보신 형님이셔 가지고 일도 좀 수월하게 또 할 수 있게끔 또 해주시고 락벨 메노벨 일단 그 일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또 해주셨고 사실 일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일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벌초솔 솔직히 제 초기로 한번 3위명 끝나는 부분인데 일부러 일부러 저희한테 일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형님도 그래서 오늘 정말 수월하게 또 수월하게 또 클리어 또 할 수 있었고 저는 또 알바 전액에 알바하러 갑니다 알바하러 공개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공개하지 말라 하셔가지고 제가 얼굴은 못 비춰드립니다 여기 닌지도 못 비춰드리고 야 비호야 나 빼라 형님 찍고 있죠 형님 찍고 있죠 일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어제 사실상 우리가 일이 없었는데 오늘 뭐 일 사실상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상 이게 일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아 그것도 더 빡스러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초기 들고 와서 싹 다 밀었으면 다 밀었으면 괜찮았는데 뭐 나서로 이렇게 뭐 그 저 저 뭐 성묘돔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형님 앞으로 앞으로 찍어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예 우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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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이걸로 아고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시청자 잘 찍어 놔요 아 Brad rook 라인 형님 입을 아우를 아우 배경 좋습니다 배경 좋습니다 자 하들 셋 몇방 찍어 감사합니다 형님 좋은 단어 쓰게焦게 may 감사합니다 형님 손이 조금 뜨거워 우리 형님들 형님 이거 받았습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어디 좀 가고 가야 돼, 근데. 아니, 형님. 또 알바예요, 이제? 봉험도 타고 밟으면 한 12분이면 가니까. 아, 진짜입니까? 봉험도 막 타고 가야 하니까.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 참, 진짜. 형님 덕분에 콘텐츠. 이것도 하고, 형님. 아, 너무 감사드리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조심해라, 또. 거짓말하고. 조심히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받았습니다. 일당. 어떻게, 일당 받았습니다. 첫 일당입니다. 첫 일당.